사실 불면증은 저도 있어요 아직 불면증은 있는데 그냥 그게 막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TV보다 아 뭐야 잠 오겠지 하다 보면은 잠 와요 뭔가 불면증 족같다 말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더 잠이 안 와 공연 아 뭐 공연 앞으로도 많아 또 올라갈 거 있을 거고 주인형이랑 같이 하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앞으로 뭐 공연 많으니까 뭐 어떻게 맨날 다 보질 수도 있는 거지 싸인은 만들어야 될 거 같긴 해요 네 없어요 R 아니 톰 포드가 조금 그 섹시한 느낌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많이 파보려고 하고 있어 사진은 이제 제가 원래 잘 안 찍어서 히파밸리 저희가 1등 했죠 히파밸리 투표는 저희가 1등 했고요 그것도 곧 현재 또 내가 해야 될 거 같아요 새해 목표 어 한두 개가 아니야 너무 다말하기 너무 많아 히파밸리 투표 한다고 한지 그러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 마음 먹는 건 쉬운데 뭔가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저 11살 때부터 포항 살았어요 저는 포항 출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나무 잎이 수정이 필요해요 그 경상북도 포항 출생이라 되겠는데 저는 서울 출생입니다 저는 서울 출생이에요 여러분 더 라이즈 저희가 1등 했다니까요 이거 제일 루 아니야 지금 딜레이가 있어 아니야 서울 살아요 서울 저 머리가 잘 안 끊어져요 머리가 단단해 저 머리가 잘 안 끊어져요 맞아 내 친구들도 재밌어 확실히 딜레이가 있네 싸인만 안 들어볼게 내가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목 타투 아파 개 아파 타투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똑같지 우리도 사람인디 그냥 마시고 웃고 떠들고 취하고 머리색 바꾸신 거 아직은 없습니다 비파 아까도 비파 조금 했는데 비파 하면서 노래가 나오더라고 전 스포티파이로 들어요 노래방 최애곡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돈은 못 만들어요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부산? 나도 가고 싶다 부산 누가 취미였는데 누가 취미였는데 취미는 뭐 친구들이랑 술 먹는 게 취미죠 아니 옷 파는 거 그거 막 몇 개 왔는데 제가 박스를 좀 사야돼요 보낼 수가 없어 그 옷을 그냥 보낼 순 없잖아 뭐 월드 투어 생각했지 난 월드 투어 갈 수 있는 래퍼가 될 거기 때문에 작게 말고 크게 오늘 어떤 옷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다 넘길까? 이렇게 이렇게 아예 이렇게 넘겨도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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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면 좀 덜 한쪽 봐 이렇게 좀 덜 몇 도나도 같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 넘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덜 몇 도나도 같지 않나? 여기를 다 넘기고 이렇게 이렇게 디저트는 또 팔게요 저는 완전 지금 포항 안 살아요 신뢰 없어요 면블랩은 한 거 있어 근데 사실 피처링이라서 뭔가 들려줄 수가 없어 엄청 면블랩인데 엄청 로우톤이고 약간 21새비지처럼 했는데 내가 들을 때는 멋있는 거 같아 내가 들을 때는 멋있는 거 같아 아니 포항 안 산다니까 아니 포항 안 산다니까 나 서울 산다니까 연애요? 연애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가요? 연애요? 저는 원래 사투리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냥 이거 NFL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시는 친구들이요 친구들이라기보다 가족이죠 가족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전에 갔다가 어 포항에 갔어요 머리는 제가 다니는 샵에서 해요 딜레이가 또 있네 차 있어요 집이 어디에요? 차 없어요 맨홈도 없어 맨홈도 맨홈도 없어요 맨홈도 예스 모자 너무 많아 예스 모자 너무 많아 넉터 옥타투 80만원이었던 거 같아 옥타투 80만원이었던 거 같아 진짜로 진짜 아파 너 댓글 보입니다 교포 아니에요 싸인 도넛 할지 몰라 도넛 먹고싶다 진짜로 어제도 더 먹고싶었는데 도넛 주사야? 주사 집에 가 아니 일부러 NFL 입지 않았지 그냥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 카메라 좀만 올려주셔야 합니다 예스 제가 이거 선물받았거든요 핸드폰 거치대 저희 레슨생이 사줬어요 이걸 불편해 보였나봐요 아니요 저는 비혼주의장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하죠 퇴근이 형님 다음주에 플러업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플러업 하겠습니다 근데 내 발라드를 진짜 개 못해 진짜로 완전 완전 고르다 비트야 그러게 왜 날 안 불러줬을까 걔네들은 뭐 모르시는 듯 청주 달리 있을까 딜레이 왔네 딜레이 왔네 음악 추천 앨범 제 친구들 노래가 다 좋아요 제 친구들 노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힙합이에요 앨범 내가 무슨 기계니 열심히 해볼게 근데 너 오늘 나 촬영 도와주고 왔어 뭐 촬영할 거 있어서 촬영하고 아 네 유튜브 저 혼자 하는게 아니에요 저는 경환이랑 친구랑 같이 유튜브를 찍기로 해서 같이 하는 유튜브일거에요 볼게 덕분일거에요 가보 리얼에 미국화요 리얼에 미국화요 예스 봉화돼? 나 잘 어울려 근데 택배 봉투 좀 커야돼 아유 아유 자꾸 맥도날드래 뭐 어디가 맥도날드인데 전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맥도날드가 아닌건데 머리가 덕분 덕분 머리 다 덕분해서 못해요 저 장벌 하려고 기르는 중 설날에 레슨 하겠죠 저는 죽두동에 살았습니다 덕분 머리 덕분 머리 노우 여기 내 버전이니까 살짝만 들려줄까 어 어 잠시만 살짝만 들려주도록 하지 들려주도록 하겠다 네넘 네넘 여기 더 이상 안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량은 랜덤 진짜 랜덤 주량은 랜덤 바지 입었거든요 발라드 개못하여 난 오늘랑 대화 안 되는 느낌이야 지금 딜레이가 왔어 차 얘기가 이제 왔어 그러게 딜레이가 이제 생긴다 나 5분만 더 할게 제이웨이 형 오랜만이다 그게 제이웨이 어 깜짝이야 나도 모르겠어 너네가 지금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안 가요 손목 타투가 아니고 여기 하나 다 있어 동작 제이웨 도넛? 이제 도넛이야? 지금 나랑 대화되는 분 바로 내 거에 댓글에 대답할 수 있는 분 저 14일에 스케줄이 있었을걸요 14일? 뭐 있는데 나? 잠시만 까먹었다 까먹었다 등장 진짜 까먹었다 녹음, 녹음 녹음해야 해 녹음 춘장하고 사는 중 예쓰 진짜 귀여워 내 거치대까지 사주고 땡 또 멈췄어